도내 이슈를 집중 분석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농민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판로 걱정이 없고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경남 이보다 더 좋은 공생관계는 없을 텐데요. 이 완성형 그림이 바로 경남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푸드 플랜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지난 10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로 그 출발을 알린 경남도의 푸드 플랜 5개년 계획을 꼼꼼히 짚어보죠. 오늘 나와주신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경남 농어업인과 공기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죠. 김훈규 경남도 농어업특별위원회 농정혁신분과위원장 나오셨고요.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행정 분야 전문가로서 오늘 내용 다뤄주실 경남연구원의 책임연구원에 지내셨던 안소동 행정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 많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아무래도 올 1월에 출범한 먹거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치를 볼 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이겠죠. 네 이름도 아주 거창하고 특이합니다. 경남형 광역푸드플랜 먹거리 2030 혁신전략이 우리 정확한 제목인데 지난 10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연구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는 용역보고회를 가졌는데 먹거리 전략은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경남만의 특유한 음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경남도는 올해 연초부터 이런 계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먹거리위원회를 만들고 생산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민과 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우리말로 협치기구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기구를 통해서 벤치마킹이나 공청의 우리보다 앞선 지역의 견학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우리 농수산물의 공급 혁신을 가져오는 더욱더 생산하고 소비 유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은 이런 분야의 어떤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런 용역을 발표했는데 자료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연구 용역의 핵심은 크게 4가지 분야고 그 다음에 100가지 실행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예산도 하면 2022년까지 1조 2천억이 넘죠. 1조 2,288억은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시군 거점별로 먹거리 통합센터를 열 곳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문 중소농 지원센터를 30개 이상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가 행복한 어떤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용역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이후는 전담부수라든지 그 다음에 세부적인 연차별 실행 계획이 앞으로 이어지겠죠.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날 또 직접 보고회에 참석을 하셨죠.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는 경남도 먹거리위원회에 공공급식분과의 위원 자격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아마 시군이라든지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를 포함해서 소비자라고 하면 학교 일선 뿐만 아니라 유통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지역의 먹거리 문제와 관련한 모든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특히나 이날은 기존의 어떤 먹거리 전략들이 있지만 이러한 혁신 전략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번에 계획에서 밝히는 이런 어떤 가치나 철학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는 분위기들은 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중간 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고를 하고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유통이라든지 생산관계에서 오는 소비처로 전달하는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건강 문제, 복지 문제, 심지어 이제 이런 환경적 문제까지 고민하는 내용들이 좀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우리 소비자들이 제일 심각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안전성이지 않습니까? 이 안전 문제와 관련한 기준들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견들을 앞으로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거냐에 대한 이제 숙제들을 많이 좀 지어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푸드플랜이 주목을 받은 건 민관이 함께 선순환 구조를 생산해서 함께 구축한다는 데 있는데 이 제안이 이전 정부에서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먹거리 정책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넓어진 거고요. 특히나 이제 법 제도적인 보완들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우리 경남으로 봐서도 가장 큰 공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세계적으로도 대도시 또는 국가별로도 이 푸드플랜은 이미 2000년대 후반으로 해서 추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로컬푸드 정책이라든지 학교 급식을 통한 다양한 어떤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 또 먹거리 운동 또는 로컬푸드 운동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많은 개별적 활동들은 좀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가의 가장 큰 어떤 아젠다 정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고 국정과제 또는 지자체별로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행정이 주도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본격적으로 보장하는 이런 거버넌스들을 만들어내면서 업그레이제가 이제 가장 큰 어떤 화두도 이렇게 좀 올라왔고 특히나 이러한 정책의 의지를 행정이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민간의 참여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이런 실험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냐. 예전에는 생산물들이 서울로 올라가면 가장 좋은 가격을 받는 것이었고 또 지역 내의 선순환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이런 푸드플랜에 좀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특히나 주목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푸드플랜이 주목을 받는 이유 민간의 참여를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4월에 있었던 공청회, 용역포고회 이런 것들입니까? 사실 이제 형식적인 절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남도정에서도 먹거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 제가 속한 공공급식분과 외에도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 4개 분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들을 용역 과정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의견들을 좀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주요 이슈들이 계속 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현장의 의견들이 수렴되었던 것들을 가급적 이번 큰 틀의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이 먹거리위원회가 임시적인 또는 단편적인 어떤 위원회 체계가 아니라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실행 체계의 역할을 하기 위한 자리매김도 이 먹거리위원회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숙제를 많이 지어준 어떤 그런 정책, 계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장 의견 수렴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올해도 겪었습니다만 기후변화, 기상이변으로 농민들의, 농작물의 과잉 생산이나 과잉 수요 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해결이 될 거라 보십니까? 농산물은 생산하고 소비하는 중간 단계가 어떻게 보면 공급, 유통 단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농가에서 잘 조절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농산물은 우리가 기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위적으로 기후를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자연재해는 우리가 막을 수도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농산물에 작용이 되는데 과잉 공급이나 수요 문제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농가에서 스스로 해결하기도 어렵고 행정에서도 이 문제를 사실은 좀 다루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재배 면적이나 날씨나 병충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작황을 자원하는 게 우리 농산물인데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농가에서 우리가 예측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통합 관리의 중요성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농산물의 과잉 공급 문제는 우리 방송에서 지난달 6월일로 기억이 납니다. 양파의 수급 문제로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방송에서 통합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내놓은 광역 푸드 플랜에도 아마 이 통합 관리의 어떤 중요성이랄까 관리의 핵심을 저는 잘 담아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네 가지 사이클인데 생산, 공급, 주문, 안전 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계획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이 지금까지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거창군에서 농업인의 사정을 직접 잘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의 필요성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생산자를 대변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새 아이를 키우는 또 부모의 입장에서 이 먹거리 문제와 관련해서 워낙 또 민감한 시기에 또 살고 있기도 하고 농촌, 마을에 점점 이렇게 외수화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의 이런 마을급식에 다양한 어떤 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푸드 플랜이라는 용어는 어렵지만 이것이 현장에 어떻게 점진적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양파, 마늘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에 이런 어떤 문제들 농민들은 가격 문제와 안정적인 판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현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푸드 플랜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기존의 어떤 유통구조라든지 그런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공적 역할들을 사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적 구조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법 제도들을 완비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주체들을 형성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광범위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단순 어떤 먹거리의 어떤 이동 경로를 떠나서 복지 문제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문제 그리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 폐기 문제까지 이 먹거리 정책 안에는 충분히 녹아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마련된 이 계획 속에서 충분히 저는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현재까지는 높게 평가하고 계신데 그러면 현재 유통구조상으로 어떤 푸드 플랜의 장애물 같은 건 없겠습니까? 장애물이 상당히 많죠.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사실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농산물의 유통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이게 최저가 입찰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이 좋은 농산물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질이 낮은 농산물이 우리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것을 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 친환경이라든지 지역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도 사실 많이 좀 힘든 형태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일수할 수는 없지만 이런 푸드 플랜은 공적 구조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로컬 푸드 시장도 커지고 있지만 이것도 점점 대기업화되고 있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를 기존에 단편적인 정책으로서는 한계가 좀 있었던 거고요. 이걸 통합적인 어떤 먹거리 정책, 푸드 플랜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고 또한 많은 어떤 사업과 체계 속에서 실행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농산물들은 기존에는 서울의 도매시장 중심으로만 팔려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결국은 가격 폭락을 만들어 오는 데 있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주었던 엄청난 어떤 무게감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드 플랜이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려가 제기된 게 이형실 경남도의원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겁니까? GAP라고 해서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농약을 치더라도 제대로 관리만 하면 우수 농산물로 인증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친환경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인증할 수 없는 거죠. 농약을 치는데 어떻게 우수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의 친환경 농산물의 어떤 수급량만 가지고는 학교 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 영역 안에서 전부 다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족분들을 이 GAP 우수 농산물이라도 공급을 해야 그래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수급 조전이 가능하는 분데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현장의 갈등 원인이고 아까 최종 보고회에서도 이 갈등이 가장 컸었습니다. 농약을 치더라도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이것을 인증해 줄 수 있다와 제대로 된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한 먹거리위원회를 포함한 푸드플랭 계획 안에서 함께 숙제를 풀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정말 의견을 나눠야 될 문제들이 여럿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일반 도민들을 위한 푸드플랭 공론화가 좀 아쉽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박사님께서는 그 필요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공론화는 절대 필수적이죠. 필수의 아주 기본적인 과정인데 로컬푸드는 보통 우리가 직 반경이죠. 반경 50km 이내에 생산된 우리 농산물을 말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로컬푸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또 최근에는 폐기 문제까지 환경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최근에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 아직 법률안이 정비가 아직 다 안 됐지만 정부나 국회에서 아주 먹거리에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고 이런데 이런 법안들이 완비가 되면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아마 도의 조례가 곧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과정은 필수적이고 또 성공적인 푸드플랜의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도 유관기관이나 생산자, 도민, 소비자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저는 제일 먼저 필요하다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푸드플랜의 출발점은 당연히 먹거리죠. 그래서 먹거리는 우리가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의식주 중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음식 문화, 의식 먹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은 문제가 아니고 가정과 사회, 우리 모든 세계의 인류 공동체적인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를 보고요. 그래서 이런 푸드 계획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실행되는 과정에 도민들의 참여와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은 식량이 환경이라든지 안보, 국가의 존립 기반까지도 식량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과 간이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농정 부서가 물론 주도를 하겠지만 복지나 예산이나 환경이나 예산 분야까지도 모든 정책적인 부서가 머리를 맞대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거리 정책의 모든 분야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푸드플랜이라는 용어가 참 낯설거든요.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 공론화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고는 되었지만 최종 보고의 내용이 사실은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먹거리 정책은 단순한 어떤 한 특정 부서의 정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남도에서도 보다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확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시군별로도 이 푸드플랜을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설명에도 앞으로는 또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많은 도민들이 먹거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립하는 것이라든지 현장에서 직접적인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실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 문제의 의제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다양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푸드플랜의 성과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사가 바탕이 돼야 될 텐데 이번에 발탁 승진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이 좀 있었죠? 네. 이 도청의 공무원들의 인사는 항상 완벽하게 아무리 잘해도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난 7월 초에 도청에 하반기 전기 인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발탁 인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직위 공모 내부의 직원 중에서 발탁을 해서 공모 직위로 지정을 해서 직원을 선발할 수 있는데 이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직위 공모는 명분은 성과 중심에 아주 실적이 좋은 공무원을 선발하는 혜택을 주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내용이 실국장이 면접을 해서 뽑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지사의 의중이 아마 직접적으로 인사 과정에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죠. 그래서 노칸푸드 담당도 공모직위로 선발이 됐는데 이는 5급 사무관 안에 5명의 직원이 있는데 도청 내부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두고 조금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지사께서 좀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푸드플랜이 계획대로 내년에 다른 지역까지 확장하게 되면 경남은 다른 시도보다 경쟁력 있는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농촌경제가 경남도의 이번 계획에 따라 활성화될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 헬로윈시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